xsfm입니다. p o d e r a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새싹당 콩차는 포기하지 않는 바른 선택을 응원합니다. 새싹당 콩차 오늘의 두 번째 사연은 저희들이 신경 써서 고른 해외여행 사연입니다. 한번 쓱 훑어봤는데 약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명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해 프랑스파리 새우 이야기로 소개된 적이 있는 익명 제의입니다. 그렇습니다. 새우 때문에 알레르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딱히 싫지 않았던 파트너하고 키스를 못하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할 말이 따로 없었다였죠. 새우 알레르기가 있어서 네가 아까 새워 먹은 거 봤거든. 네 말을 할까 말까 망설였다. 맞습니다. 그분의 사연입니다. 그래서 게이로 의심받았다고 소문났죠. 나중에 오해를 풀었다. 이런 얘기였던 것 같네요. 사연을 보내고 난 후에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얼마 전 설 무렵 바이닐에서 아이링이 또 택배로 도착했습니다. 바이닐 참 이상합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선불로 선물을 보내고 사연을 요구하나라는 생각이 들어 채무변제 차원에서 작은 에피소드 하나 보냅니다. 이렇게 자신이 생각도 못한 타이밍에 바이닐에서 뭔가를 받으시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채무변제 차원에서 작은 에피소드 하나 보냅니다. 산티아고 가는 길이 이제는 한국에서도 꽤 유명한데 영화 말씀이시죠. 아니 산티아고 가는 길은 이제 그거죠. 카메라델 산티아고라는 영화도 있죠. 영화도 있죠. 술래지도 유명합니다마는. 아 그 영화에 대한 건가요? 아니요. 술래지에 대한 거 맞아요. 술래 여행을 하는 것에 대한 얘기인가 봐요. 산티아고 가는 길은 여러 갈래의 길이 있지만 프랑스 남부 생장에서 스페인 서쪽 산티아고 때 콤포스텔라 까지 약 700km의 술래 길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합니다. 700km랍니다. 우리 지난번에 나마스테의 사연처럼 일단 한 달은 걸릴 만한? 네. 첫날은 프랑스의 출발지에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 스페인으로 가는 코스입니다. 큰 산을 넘어야 하는 길이어서 미리 점심을 준비하고 구급약품, 가로알골 반창고, 진통제, 압박봉대 등이 포함된 그리고 등산 스틱 등을 나름 준비했습니다. 6월 말은 햇살이 따가운 편이라 햇뜨기 전 새벽에 출발하고 오후 2시 전에 숙소에 도착하기로 계획했습니다. 하루에 약 30km 정도 걷는 길이라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고 가볍게 출발했는데 완만한 오르막길이 언제 끝날까 하는 생각이 들 무렵부터 배낭이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등산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 분들이 보통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30km의 완만한 오르막길은 별로 걱정이 안 된다고? 어, 그러게요. 저는 누군가가 30km를 걸어라 라고 이야기하면 코웃음을 치면서 내 삶의 주인은 나다 인마 이러면서 다시는 그 사람을 안 볼 텐데 말입니다. I'm the master of my life. It's my life. 글이 생략돼 있을 수는 있지만 보통 산티하고 술래 기획하신 분들은 준비도 많이 하시고 좀 걷는 연습도 많이 하시고 아마 그럴걸요. 그래요? 이미 훈련이 좀 돼 있다? 그리고 책도 많이 나올 거 한데 이제 딱 정확하게 얼마씩 나눠서야 되고 절대 무리하면 안 되고 이런 부를들이 좀 있어서 담담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워낙 많이 걸으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준비를 오랜 기간 동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네요. 배낭을 무게를 줄이기 위해 점심을 배낭에서 꺼내 뱃속으로 옮겨 담았습니다. 산길을 5시간 가량 걷다 보니 여기저기에 쉬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많이들 가는 곳인가 봐요. 운동 부족으로 말랑말랑한 허벅지를 가진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모두들 힘든 모양입니다. 첫날이니까 또 첫날이 그리고 또 여기는 이 코스는 산길이니까 한참을 더 걸어 정상 부근에 다다를 무렵 길모퉁이에서 쉬고 있던 한 여성이 저를 불렀습니다. 여기가 프랑스야? 아니면 스페인이야? 아직 산을 넘지 않았으니 프랑스가 아닐까라고 대답했습니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나쁜 답변자입니다. 확신이 없는 자. 그냥 몰라라고 하면 되실 텐데 몰라만한 답이 없어요. 세상에는 그렇게 책임 있는 답이 없다고 산 꼭대기에 국경이나 건문소가 있을 리 없으니 어디쯤인지 알 수가 없었지요. 그때는 스마트폰이 활성화되지 않을 때라 GPS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꽤 옛날이군요. 근데 왜? 라고 말하니 무릎이 부어서 걸을 수 없다고 합니다. 아하 구급대를 부르려면 프랑스에 전화를 해야 할지 스페인에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네요. 고민되는 문제네요. 그러네요. 프랑스에 가입한 휴대의 전화는 자동 로밍으로 스페인 통신사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한다고 해도 산속 오솔길에 앰뷸런스가 올 수도 없고 헬기가 날아와야 하지 않을까 근데 헬기를 부르면 비용도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아 네. 그렇죠. 도움 안 되는 이야기를 나누다. 결국 이제 계속 나누왔네요. 아닐까? 다 아닐까로 끝내죠.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타이레놀 몇 달밖에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질문을 하신 분들에게도 탓을 하고 싶습니다. 재빨리 새로운 조력자를 찾아야죠. 그렇죠. 타이레놀 몇 달밖에 없는 것 같아. 라고 말하고 떠나려 하자 체코에서 혼자 왔다던 그녀의 얼굴에 공포가 보였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었는 건가요? 아까 위에는 여기저기서 쉬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이에요. 네. 어떻게 보다 보니까 또 혼자밖에 안 남는 상황이었나 보죠. 얼굴에 공포가 보였답니다. 차마 떠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그녀가 말합니다. 난 괜찮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냥 갔으니 미안해하지 마. 너는 지금 날 두고 가면 지옥에서 불타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죠. 번역하면. 다른 나라 언어로 말했겠지만 뉘앙스는 난 괜찮아. 비슷했을 것 같아요. 심지어 못 알아들었어도 이해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괜찮지 않구나. 그 말을 들으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구급약품 봉지에서 압박 붕대를 꺼내 무릎에 감아주고 제 등산 스틱을 그녀 손에 쥐어준 후에 배낭 두 개를 앞뒤로 메고 그녀를 부축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 답 없는 세계 시민. 이것까지는 뭐 잘한 일입니다만. 그렇죠. 다행히 곧 산 정상에 도착했고 이제부터 내리막길이어서 큰 무리 없이 술 내자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 쉬고 있는데 숙소 관리하시는 분이 다가와 저에게만 조그마한 선물을 주며 산 위에서 이야기 다 들었어. 정말 고마워. 라고 합니다. 제가 도와줬던 그 여성이 숙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한 척 인사를 건넵니다. 별일 아니라 생각했던 것이 저를 괜찮은 놈으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등산이 이래서 제가 등산이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쉽게 친해집니다. 마음을 잘 열어요. 그러네요. 영 씨가 두려워하는 부분이죠. 쉽게 친해진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대법소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 보험 설계사 여러분. 등산이다. 생각 드릴 겸 해서 등산이다. 하지만 그냥 등산은 사실은 많이 친구께 떼지어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타인이 이렇게 친해질 수 순다기보다는 그들 그룹을 지어서 가기 때문에. 그런가요? 제가 듣기로는 근데 술래자의 길은 보통 혼자 가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 이런 국제적인 어떤 혼산행. 혼자 하는 코스는 이런 식으로 많이 친해지긴 할 거예요. 아마 그 술래자 코스에서 자주 일어난 일이 아닐까. 예. 다음 날 새벽에 다음 목적지를 향해 출발 준비를 하는데 다섯 명의 여성이 오늘 동행하자고 합니다. 돔탱이가 다섯 배가 됐어요. 어제 혼자 걸어서 조금 심심했던 차에 그러기로 하고 같이 떠났습니다. 아, 예. 주로 혼자 오는 게 많았나 보네요. 진짜로. 함께 걷다 보니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고 식사 준비도 같이 하고 숙소도 남녀 구분 없이 같은 방에 숙박하는 도미토리 숙소이다 보니 모두 초면인 사람들이었지만 금방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한 번 그룹이 만들어지니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매일 같이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마 이분의 생각이 강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뭉쳤다가 흩어졌다가 되게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일단 한 번 뭉치면 같이 가겠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맞잖아요. 근데 그거는 모두가 그렇잖아요. 순례자들이 굳이 뭉칠 필요 없는데 어차피 각자의 템포에 맞게 가다가 또 해야 되는데 그럼 이런 점은 주의하라고 저희 방송이니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러지 마시라. 근데 뭐 제가 가본 건 아니어서 스트레인저 조심 스페인에는 시에스타라는 여름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낮잠을 자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스페인 국민들이 욕보이는 것은 아니길 바랍니다. 너무 긴데요? 꼭 3시간에 꼭 자야 되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1시간 자고 차를 마셔도 되지 않을까? 둘이 4시 사이에 1시간 정도랄까? 햇살이 너무 뜨거워 돌아다니기 힘드니 손님도 없어 대부분의 가게도 문을 닫습니다. 5시부터 다시 문을 열어 밤늦게까지 영업을 하는 가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스페인은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가면 우리나라는 7시에 가잖아요. 그러면 왜 지금 왔냐고 화낸대잖아요. 9시 정도쯤이 저녁 시간이더라고요. 육수도 안 울렸네. 그렇죠. 그런 시간이다. 다시 국물 끓이지도 않는데 지금 양파 자루에서 내고 있는데 양파 까고 있는데 그렇죠. 동행자들과 함께 움직인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녁을 일행과 같이 만들어 먹고 근처 바에서 맥주 한 잔씩 마셨습니다. 밤 늦은 시간인데 불 켜진 약국이 보여서 제가 약국에 잠깐 들렀다 갈 테니 먼저 가라고 했습니다. 일행 등은 또 어디 아파? 하며 걱정을 했습니다. 아픈 건 아니고 땀을 많이 흘리고 때를 놓쳤더니 변비가 생겼다고 했더니 모두들 미투라고 합니다. 참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등산을 잘 몰라서. 등산은 변비를 수반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등산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등산의 문제가 아니라 자꾸 이걸 등산으로 치워놨지 마시고요. 진짜요? 난 산을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야? 이게 긴 여행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산을 계속 오르는 건 제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첫날만 산이었지 그 뒤부터는 평지도 있고 초원도 있고 그럴 거예요. 문제는 사실은 오랫 기간 동안 걷고 또 뭐랄까 화장실이 익숙하지 않은 상황들이잖아요. 그냥 하루 30km씩 걸으면 화장실이 계속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변비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지금 어디 봅시다. 이게 장르가 해외, 유럽, 지중해, 산행 이랬다가 갑자기 지금 대장으로 접근하고 있잖아요. 돌아납니다. 대장 장르로 가고 있는데 내가 저에게 어떤 수렴하는 것인가 아닌가 한 손 좀 주려고 한 게 아닌데 이런 류의 사연은 왜 저에게 수렴하는 것인가 이게 여튼간에 대장 장르 저도 이렇게 어떻게 붙여서 생각해야 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단순에 마치 전문가이냐 사실 저는 변비 쪽이 전혀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분야가 많더라니까 저게 알아보면 여름에 군대에 입대해 훈련을 받은 분들은 아실 겁니다. 땀 많이 흘리고 시기를 놓치면 고체 연료 폐기물이 압축 경화되어 배출이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아 네. 바로 이해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메이크 센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술래길도 조금은 비슷한 조건이라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겠군요. 들코 땡스 한 통을 사니 20개의 알약이 들어있어서 저 포함 6명이 두 알씩 나눠 먹었습니다. 이것도 약간 군대랑 비슷하네요. 약을 나눠 먹는 그런 게 그냥 그거네요. 행군이네 행군.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군대는 이런 데에 비하면 훨씬 인간적이기 때문에 병사들이 건강을 걱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딜 가나 화장실 배려는 무조건 돼 있거든요. 그렇긴 하죠. 다음 날에도 아침 일찍 205명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아직 어두운 오솔길을 걷다 보니 해가 떴고 이미 수확해 텅 빈 밀밭이 이어졌습니다. 아직 어두워진 오솔길을 걷다 보니 해가 떴고 그 다음에 이미 수확해 텅 빈 밀밭이 이어졌다는 거죠. 해가 높이 떠오르자 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더워서 흘리는 땀이 아니었습니다. 대장 장르가 맞습니다. 변비약이 잠자고 있던 뱃속의 구렁이를 이제야 깨워버린 모양입니다. 아까 앞에 사연부터 왜 이렇게 쓸데없는 비유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만연체죠. 만연체요. 불쌍한 뱀. 그런데 그러게요. 왜 변비약을 먹었을까요? 그냥 행군에 편하지 않습니까? 그걸 굳이 다시 나오게 해서 왜 이런 악재를 야기시켰는가. 그래서 사람은 여행을 혼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게 주무가 되는 거죠. 모여가지고 나도 그거 나도 그거 이랬다가 왜 먹어 왜 그렇죠. 너도 소식이 왔니? 나도 소식이 왔어. 그럼 어떡하지? 깨루를 웃으면서 지나갈 거야 계속? 안 먹었어야 될 거 아니야? 주변에는 수확을 그래서 밀밭 얘기가 나왔거든요. 수확해서 텅 빈 밀밭이 아 배경이군요. 네. 주변에는 수확을 마친 넓고 텅 빈 밀밭만 횡하게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거기서 볼일을 본다면 몇 킬로 떨어진 사람들까지 저 사람 똥 싼다 하고 소리를 지를 것 같았습니다. 나는 왜 항상 이런 걸 읽게 되는 거야. 아 이번엔 진짜 의도한 게 아닌데 같이 걷던 다섯 명의 여성들도 식은 땀을 흘리고 식은 땀 흘리고 있었습니다. 나름 다른 장류예요. 최초로 나온 집단 그러니까 대장 장류 다르네요. 제 입장에서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식은 땀을 흘렸을 거라 짐작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신경 쓸 여유가 없을 만큼의 패닉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아 그때 한 명이 밀집을 사료로 쓰기 위해 커다랗고 둥글게 비닐로 밀봉해둔 거 그렇죠. 마시멜로우 같이 이렇게 들판에 있는 거 있죠. 술 가리키며 아 그거 외국에도 있죠. 맞아요. 제게 너 날 따라와서 지켜줘 라고 말하더니 밀집 더미 쪽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말하더니 밀집 더미 쪽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뒤늦게 그 장면을 회상했을 때의 어떤 시간 관계일 것 같고 실제로는요. 실제로는 그냥 날 따라 지켜줘 이러면서 이미 소리보다 먼저 가 있는 말을 하지 않고 혹은 손으로만 아야야야야야야야 그렇죠. 수신호로 다른 친구들도 따라 뛰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얀 비닐로 포장된 커다란 밀집 덩어리는 여러 개였고 각자 하나씩 차지하고 몸을 숨깁니다. 그렇죠. 엄청 크잖아요. 아 이런 용도로 아 그거 같이 굴러가면 다 뒤에서 똥 싸고 있는 겁니까? 이걸 이제 우연히 이제 헬기를 타고 뭐 엽서 사진 찍고 뭐 이럴려다가 딱 받지 아 그러잖아. 구글맵 같은 거 했는데 밀받침에 하고 이렇게 비율을 이렇게 270도 돌려봤더니 다 뒤에서 똥을 싸고 있었더라 왜 그런 거 보면 되게 재밌는 사연들 많이 있잖아요. 구글맵에서 찍힌 재밌는 사진들 이렇게 찾아보시면 있거든요. 저는 재밌는 건 모르고 무슨 살인사건 난 거예요. 맞아요. 되게 위험한 것들 하여튼 뭐 되게 경악스러운 것들 찾아보시면 그런 거 캡처만 모아 놓은 거 있거든요. 귀신도 있고 맞아. 아마 여기 밀밭에서 술래길에서 여섯 명 정확히 당장 집에 가서 산티하고 술래길을 구글맵으로 한번 보면 가능한 일이다. 지금 우리 사연 보내주신 이분도 찍혀있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술래길에서도 가끔은 성추행이나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터라 남자인 제가 지켜주길 바랬지만 저도 제가 주어진 짐을 내려놓느라 밀집 한 덩이를 차지했습니다. 다섯 명은 다국적의 20대 미혼 여성들이었지만 부끄럼 따위는 사치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근심을 해결한 일행은 조금은 쑥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본인은 이제 혼자 이성이다 보니 쑥스럽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만족감에 평안함 이런 것의 미소가 아니겠네요. 어떤 부처의 미소. 그렇죠. 밀밭을 벗어나 나지막한 산이 보였고 작은 나무 몇 그루가 보였습니다. 일행 중 한 명이 또 제게 팔로미 를 외치고 달려갑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추후에 의심도 없습니다. 원래 약을 잘 들으면 두 번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다른 두 명이 또 따라 뛰어갑니다. 그런가 보네요. 또 다시 걷다 보니 체리나무가 가득한 가수원이 보입니다. 팔로미를 외치고 또 한 명이 뛰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몇 차례 하다 보니 휴대용 티슈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도 한 번 그런 김밥을 먹고 산행길에 데이트하다 올라갔는데 어디에 용변을 보기 편한 장소가 있었다라는 거에서 문화 인류학을 언급한 적이 있어요. 인간의 역사는 다양한 경험치들이 데이터화 돼서 쌓여 있는 거라서 화장실의 위치처 위치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술래 몇백 년 동안 체리나무를 심은 거야? 그랬을 수 있다라는 게 제 이론인 거죠. 몇 천년 동안 몇 천년 동안 술래자들이 처음에 길을 걸었고 분명히 처음 며칠 동안 변비에 시달렸을 테고 너무 변비에 시달리니까 그 당시에 뭐 틀콧땡스가 없었겠지만 뭔가 민간요법을 써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몇 킬로 이상부터는 중간중간에 분명히 화장실이 필요했을 것이고 이 나무 이 체리는 술래자들의 그런 의미를 상징한다 술래자들의 안식철에서 누군가가 심어놨을 가능성이 없다 술래자 체리나무 그렇죠 인간과 진정한 공생관계 그렇죠 술래자들의 어떤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술래자들의 어떤 걸음을 먹고 체리를 피워서 저는 왜 이런 사연을 계속 읽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하잖아 이거 봐 그렇죠 그래서 또 신호가 오면 양말을 사용해야 하나 양말은 두 개밖에 준비 안 했는데 속옷을 쓸까 속옷은 속번성 스포츠네이 속번성 스포츠네이 양말보다 훨씬 비싼 건데 찌질한 고민을 하던 차에 드디어 작은 시골 마을이 보입니다 목적지까지는 한참 남았지만 그 동네의 작은 호텔에 짐을 풀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팔로미를 외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에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호텔의 수세식 변기는 모두의 근심을 풀어주었습니다 일행은 수세식 변기를 발명한 영국인에게 경의를 표하며 맥주 한 잔씩 마시며 배낭에 든 들꽃땡스를 꺼내 필요한 사람이 있어 하는 말에 모두 까르르 웃습니다 참고로 들꽃땡스는 6시간에서 12시간 후에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들꽃땡스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있지만 변비약 변비약이고 세계적으로 좀 많이 쓰이는 건가 봐요 6명이 10여 개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스페인 밀밭 주인에게 우리 뒤를 걸었던 사람에게 야산에서 풀을 뜯던 양들에게 그리고 체리 과수원 주인에게 특별히 유감을 표합니다 잠깐만요 양 뒤에 숨어서 민폐를 끼치진 않았길 바랍니다 일행 중 한 명이 휴지가 떨어져 손수건으로 해결 후에 체리밭에 던졌다고 합니다 참 몹쓸 인간들이에요 이상 다국적 6명이 좋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좋게 만든 사연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산티아고 술래길에 가보실 분들에게 참고를 권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말 참고가 많이 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산티아고 술래길 모르겠어요 제가 책을 다 읽은 건 아니지만 저도 술래길에 좀 관심이 있어서 서점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진짜 책이 많더라고요 모르고 몰라도 저는 딱 술래길을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고민했던 부분이긴 하거든요 화장실은 어떻게 하는 걸까 진짜 30km를 걸어야 되는데 그리고 상상하는 이미지는 계속 끊이지 않는 거예요 술래자들이 그래서 계속 사람이 시야 안에 한 10명에서 15명씩 계속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해도 2에서 5km의 화장실 하나씩만 있어도 인산 이내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튼 좋은 정보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예를 들어서 공중화장실을 놓고 이런 것이 너무 편의성이 더해지면 술래길에 어떤 초심을 잃게 된다고 해서 운치가 사라진다? 발달이 안 되고 있는 걸까요? 오래된 길인데 중간중간 이렇게 계속 고생을 하게 되네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편하면 솔직히 계속 여관도 다 있을 테고 모텔도 다 있을 테고 편의점에 중간에 맥도날드 있고 도시가 생기고 김치처럼 맥도날드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 술래길 계산을 딱딱딱딱 눌러봐도 하루에 유동인구가 한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횟집도 생기고 노래방 생기는 소주방 생기고 모텔 생기고 PC방 생기는 거죠 술래길 PC방 체리나무 호프 술래자 모텔 그렇죠 술래 모텔 특급 술래 모텔 월풀 욕조 완비 가게가 많을 필요는 없지만 화장실은 좀 있어도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화장실을 개발한다고 생각해보니까 말이에요 자연이 또 훼손되겠죠 종을 대표하는 인간의 입장에서 이건 차도가 생긴다는 의미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건설은 차량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가기 싫겠네 그렇죠 그리고 술래라는 게 술래인데 술래잖아요 기독교이긴 합니다마는 고행을 해야 얻는 것이 있는 이런 기본적인 바탕이 깔려 있지 않을까요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아무튼 여러분의 산티아고에서의 술래는 앞으로 하실 분들은 대장의 고행을 의미한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언제나 여행을 가시게 될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입니다 그것도 웃길 것 같아 술래길 갔다 왔어 산티아고 정말 어땠어 되게 편하던데? 뭐 이러면은 좀 별로 책을 쓸 리가 없겠죠 아 네 그렇죠 이런 면에서 콘텐츠가 계속 다양하게 재생산되고 그러진 않겠네요 계속 편하면 우리가 지금부터 아까부터 그렇게 해서 그대로 놔둬야만은 화장실이 없는 게 낫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용 변기를 소지하지 않는 이상 참고하셔야겠다 네 광고를 듣고요 오늘의 두 번째 노래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 O D E R A XSF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